안녕하세요 저는 초성전자의 박태용 과장입니다 초성전자는 독일 옵트리스사의 한국 총판으로 적외선 온도 센서랑 열화상 카메라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옵트리스 열화상 카메라는 XI 모델이랑 PI 모델이 있습니다 PI 모델은 하이엔드 모델로 해서 굉장히 고해상도와 높은 온도 범위 다양한 파장대역의 카메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XI 모델은 보급형 모델로 해서 굉장히 컴팩트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옵트리스의 적외선 온도 센서는 컴팩트 시리즈와 하이퍼포먼스 시리즈 그리고 CT 비디오 모델과 투칼라 모드까지 다양한 제품군이 있고 다양한 파장대로 해서 넓은 온도대역과 재질에 맞는 다양한 제품군을 보유하고 있고 다양한 악세사리 적용이 가능해서 여러가지 환경에서 적용이 적합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